이번엔 국내외 이슈진환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저격 시간입니다. 도움할 수는 김우식 와원앱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글로벌 증시 정말 처참합니다. 그렇죠. 앞서 영상에서 본 것처럼 지금 10년 물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 국채금리 쇼크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 중동 분쟁 치솟형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금리 문제, 국채 관련 얘기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거의 평균 3% 이상은 급락을 했고 또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6% 이상 폭락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만큼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주 중동 상황은 좀 실망적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의 중재 노력이 있었지만 가자지구 병원 폭격받는 바람에 무산이 되어버린 상태. 오히려 이스라엘 편만 든 게 아닌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망적이었고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 좀 친시장적인 발언들이 나왔지만 지난주 우리 막판에 파월 연준 의장의 또 아쉬운 모습들, 이게 악재로 계속 작용을 했습니다. 연준의 실망감 그리고 중동 불안감은 미국 증시의 버팀목인 매그니피슨트 7의 종목들도 상당히 흔들렸었는데 특히 테슬라는 실적 쇼크까지 겹치면서 한중한 15% 급락했고요. 엔비디아는 중국도 새로운 규제 때문에 역시나 버튼 목이었었는데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좀 많이 아쉬웠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국내 증시는 수급의 부재와 함께 와야겠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는 안 좋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악재에다가 또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6.5% 치수가 그렇게 빠졌다 그러면 종목들은 많을 것도 없겠죠. 환율 불안 때문에 외국인 매수는 거의 없는 상태 그리고 고객의 닷금도 우리 계속 확인하고 있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매수할 사람은 없는데 반대매매 같은 기계적인 매도는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안 좋은 모습이고 반도체 종목 중에서 외국인 매수가 그나마 들어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가 버텨주는 게 위안이었다면 특히 아쉬웠던 것은 역시 테슬라의 영향을 많이 또 특히 받았던 우리 2차 전지의 급락이 이어지면서 양지수 모두 힘들었다. 우리 시장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국내 증시는 중동 상황이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방산주도 못 올랐어요. 거기다 실적 관련된 어떤 상당히 좀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는 예상이 되고 있는 자동차도 못 올랐고요. 거기다가 실적 기대감이 높은 성장성이 탁월한 엔터주도 눌러져버릴 정도의 우리나라 투심자체가 그 정도로 지금 붕괴되어 있다. 그렇게 증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빅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번 주에는 알파벳, 아마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내놓고요. 여기에 또 경제 지표들도 많이 발표됩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주 일정 같은 경우도 제법 있는데요. 특히 경제 지표 발표도 있고 실적 발표가 있겠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있고 통화 정책 회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게 봐야 될 것은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늘 나오니까 호재는 악재고 악재는 호재는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파울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이어집니다만 이미 지난주에 다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남은 것은 역시 통화 정책 회의도 있겠지만 실적 발표, 이번 주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아마존, 인텔 등의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진다는 게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그리고 당연하지만 중동의 상황이 역시 메인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는 과연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악재들이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런 전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올해 들어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한 주가 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코스닥이 거의 겁나가라는 모습을 보이고 글로벌 증시가 모두 힘들었습니다. 이번 주도 호재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게 맞는데 다만 지난주보다는 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여전히 악재가 많다. 많이 아쉬웠죠. 중동 상황 같은 경우도 지금 오리무중의 상황입니다. 안개가 잔뜩 끼어 있다는 얘기는 나쁘게 얘기하면 앞이 안 보이는 얘기도 했지만 굳이 또 좋게 말하면 안개는 시간이 지나면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특히 아쉬웠던 것은 중동의 전쟁도 중요하지만 역시 금리 관련된 이슈가 탑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우리 파월 연준 의장의 대답은 연설은 좀 아쉬웠다. 우리 농담서마 MBTI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공감을 못하는 사람에게 너 티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질문을 딱 우리 파월 연준 의장이 하고 싶은 거죠. 당신 티지? 왜냐하면 공감을 못하더라. 우리 알거든요. 연준의 스탠스, 파월 연준 의장의 의견, 스탠스 다 압니다. 지금 금리는 당장 11월 초에 있는 1일에 있는 FNC 회의에서는 금리를 인상을 안 하겠지만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인플레이에 대한 부담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시장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도 보면 약간 톤을 낮췄지 않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꼭 그렇게 상처를 많은 상처를 해집어서 해야 되느냐 그 공감을 못하는 데 대한 실망감이 매물로 출발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쉬웠고요. 거기다가 지난주는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기업 상황 같은 경우도 역시 시장에 좀 아쉬운 측면을 부추겼습니다. 이런 점이 좀 아쉬웠고 다만 이번 주에 만약에 우리가 반전을 기대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중동 상황밖에 없어요. 중동 상황이 반전되기를 그리고 이번 주에 메인 이벤트 실적 발표가 기업들 나오게 되겠는데 거기서 뭔가 우리 넷플릭스 같은 그런 힘을 좀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우리 중동 문제를 가면 약간의 희망이 불구는 있어요. 너무 기대도 하지 마시고 뭐냐면 가자지구 병원 참사가 이스라엘 폭격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바이든과 미국과 유럽이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진입에 제동을 걸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로. 또 거기다가 이번에 일본의 얘기도 나왔지만 두 개의 국가를 지지한다는 얘기도 있고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도 사우디 같은 경우도 하마스를 그냥 응원하는 게 아니고 그쪽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동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 그래서 하마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양쪽 모두 국제적 여론을 지금 문체를 보고 있다.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외의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중립적으로 놓고 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번 주도 그렇게 호재는 많지 않다라는 말씀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투자 전략은 그럼 과연 어떻게 세워야 될지 지난주에 피터린치랑 워런 버핏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그분들 말을 계속 믿어야죠. 답답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워낙에 지금 앞이 안 보이니까 호재가 없는 악재만 까맣게 쌓여있는 어려운 형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주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는 어렵지만 어떤 반등의 희망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지만 사실 주가 하락만큼 큰 호재는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림 두 개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첫 번째 글로벌 증시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시면 처참하죠. 미국 라스닥도 그렇고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은 선망했습니다만 중국이 원래 고점 대비해서 보통 고점이라 그러면 여름 전후입니다. 그때를 놓고 보면 중국은 마이너스 12%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미중 갈등도 있고 거기다가 또 경기 침체에 가장 많으니까 당연한 거고 이스라엘 쪽 마지막 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13%가 빠진 게 보이는데 고점 대비해서 이스라엘 지수가 전쟁 당사자죠. 분쟁 당사자인데 13%입니다. 최악이죠. 그런데 우리 제일 왼쪽에 코스닥 보십시오. 마이너스 19.5%입니다. 무려 20% 가까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보면 이걸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 정 씨가 얼마나 많이 빠졌냐를 알 수가 있고 그걸 놓고 보면 역시 많이 빠진 것만큼 큰 호재는 없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증시 같지만 그나마 낙폭 과대가 희망이다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로 짧게 하나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우리 중동 관련해서 코스닥 1봉도 보시면 작년 상황과 비교했을 때 역시 많이 빠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짧게 단기적인 중동 국면을 얘기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과자 지구에 진입한다 그러면 우리가 큰 악재로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악재가 노출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대해서 누구도 모릅니다.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단언하지 않으면 완전히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기업들은 반드시 투자하는 기업들은 내가 잘 아는 종목 그리고 요즘 반대맵에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절대로 지금은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못 기다리는 사람 누구냐 하면 신용과 대출을 쓴 분들입니다. 그것만 경계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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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